이곳은 강릉에서 양양가는 장목에 위치한 해변인 주문진 해변입니다. 길이 700m의 넓은 백사강과 동해안 직원 낮은 수심으로 휘서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주문진항으로부터 2.9km 마량 떨어져 있는데요, 해수욕을 마치고 근처 주문진항으로 이동해 맛좋은 수산물을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. 주문진항에는 수산지상과 음식점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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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산지상과 음식점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